여러분 너무 땡큐 정말 애정이 우리 살아왔던 인생을 다 쏟아넣어야 합니다 인생을 다 쏟아넣어야 합니다 그렇게! 참 그건데 아 별로 나는 그게 너무한 것 같지 않은데 왜 그러지 아 이것도 좀 딱지원 말만 해 빈말 별로 그렇지 않았는데? 아 난 엄청 많이 했는데야 나는... 이렇게 하는 거야? 쉽게? 아뇨! 아! 자! 선켤레 기구를 걸고 마지막 댄스 형 그냥 한 번에 넘어가다가 너무 아쉬워하지 마요 아 당연하죠 진짜 아! 아! 자! 지혜가 왔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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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 안에 끊어야 해요 아! 기회다! 자 재석아 자 돌리세요! 카메라! 카메라 돌리고 딱지가 뭐라고 아 내가 좀 더 돌려야지 뒤집어져 있잖아 아 너무 많이 떠있다 제발 이거 딱지왕이 1,2대 딱지왕 저 김종국을 이겨야 돼 지금 이건만 이건만 내 딱지왕 타이틀을 찾고 양하겠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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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봤다 오 마이 갓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오 마이 갓 뒤에 봤어 뒤에 봤어 아 이거 넘어가면 끝이야 형. 아니 아니 아니. 뭐 넘겨요 뭐 넘겨요. 갑니다. 2벌 넘어가지 마. 아야! 파워는 좋았는데. 아 이걸 좋았는데. 이건 안 되겠는데. 진짜 긴장하고 있어.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. 어우 왜. 어우 왜 왜 왜. 이게 뭐라고. 이게 뭐야. 다 택배에서 힐링했어요. 마지막 게임. 내가 볼 때 마지막이다. 힘이 너무 빠졌어. 안 넘어갔다. 아 이거 제대로 때려다녔 이거. 이거 뒤집어 있었어 너무 왔다. 나 왔어 다 왔어. 아. 아. 아 정말 다들 너무 아쉬워한다. 아 진짜. 이게 얼마인데. 진짜 딱지 얼마 더. 둘 다 힘이 빠졌어요 그리고. 이게 이게 긴장돼. 운동화 운동화. 야 근데 운동이 긴장된다 이거. 어쩔 수 없어. 어쩔 수 없어. 어쩔 수 없어. 이 분위기로 가야 돼. 어우 둘 다 조금만 힘. 둘 다 편입니다. 두 분의 택이에요. 선자도 악자도 없습니다. 이게 바로 용제모트. 쌍두바차. 상상가상. 가자. 가볼 때 빨리. 가볼 때 가자. 종국이 왔네. 종국이 왔어. 다 났어 종국이 형. 왔어 왔어 왔어. 잘했어 잘했어. 눈이 좋네. 왜 이렇게 쉽게 안 끝나요. 맞습니다 맞습니다. 내가 좀 잘했어야 했는데 미안해요. 한 번에 또 나오면 제가 진짜 연습 많이 왔어요. 인플란트 다 막아가지고. 잘하고 싶은데요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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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연히 나 계속 이렇게 떨어졌어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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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으로 죽어요. 이리야. 이리야. 나 이리다 진짜 죽어요. 아유 죽어. 이 사람으로 죽어. 간다. 이 사람으로 죽어 내가 진짜. 이거 딱지를 어떻게 공평하게 두 분 동의하시면 이게 너무 이렇게 맞아가지고 안 넘어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똑같은 딱지로 그냥 바로 가시나요 세 딱지로? 네 그렇게 그게 나아요 너무 헐어가지고. 자 리키 씨하고 찬철 씨 와서 이거 하나씩 선수들한테. 확인하시고. 와 딱지다 딱지를 교체한다. 이거 넘어가야 되죠.